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KT서브마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60-370이 되겠구요. 현재 시각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11시 37분을 진학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T서브마린은 대표적인 이런 해저터널 관련 수혜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저케이블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부각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인데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부분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해저광통신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구요. 해저 전력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해양구조물 설치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업 모델 때문에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뭔가 해저터널 뭐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이 되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저케이블을 잇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뭐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미국 동남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건설할 것이다. 뭐 직접적으로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또 움직이는 종목이 KT서브마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KT문양 어디서 많이 봤죠? 브랜드. 예 바로 최대주주가 통신사 KT가 되겠습니다. 최대주주가 KT로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해저케이블 관련 사업을 영위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해저터널이나 해저케이블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KT쪽에서 KT서브마린을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서브마린을 매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좀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뭐 크게 상관없는 회사들을 이제 처분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대상자가 이제 LS전선이 됐던 거죠. LS전선이 KT서브마린을 인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던 10월에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지만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없는 가운데 주가는 또 연이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중간중간에 주가를 한 번씩 이렇게 들어주는 모양새는 있었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뻗어나간다거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술적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제 KT서브마린이 하나의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래로는 5,000원에서 한 4,800원 정도가 되겠죠.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좀 갇혀 있었던 흐름이 되겠고 이번에 이제 이 상단을 좀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도 이제 결국에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뭐 나쁘게 볼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윗고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종목이 지난 9월달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움직여온 형태를 본다면 윗고리 달린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네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떨어지고 횡보할 땐 거래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갈 때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이제 캔들들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매집 캔들로서 좀 의심을 많이 합니다. 매집 캔들 보통 이제 매집 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니까 충분히 뭐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죠. 1,300억밖에 하지 않는 중소형주니까 충분히 어떤 주체에 의해서 매집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가둬놓고 하는 이런 이제 매집이 있겠고 보통 이제 하락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락하면서 매집시키는 거는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횡부하면서 윗꼬리 달아주고 윗꼬리 달아주고 윗꼬리 달아주고 그리고 올라갈 때만 거래량이 좀 발생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 종목이 좀 매집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어제 이 구간을 좀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저 윗꼬리 달린 저 캔들 하나도 결국에 매집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거래량이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어요.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하락하고 횡부하는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제 사면서 매수를 하면서 올린 주체는 이렇게 끌어올려서 사드렸는데 빠지고 횡부하면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제도 이제 매수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던 부분인데 매수 비중이 그랬을 때는 역시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윗꼬리 길게 달리고 뭔가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집 거래량으로 역시나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연속된 흐름들을 가져가면서 슈팅을 줄 거냐 아니면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상승을 주고 다시 또 꺾이면서 시간과 이런 이제 과정이 또 들어갈 거냐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사실 이 종목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봄물 터지듯이 나올 시점이에요. 항상 이 대선 시즌에 토목 건설 산업 이런 것들 꼭 나옵니다. 그게 뭐 어떤 시기 됐던 토목 건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꼭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이제 뭐 이번 서울 아니다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한일해저 터널 있죠. 한일해저 터널 이거 나왔던 부분이죠. 물론 쑥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나올 때 이 종목이 수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모른다는 거죠. 이런 공약이 나오게 된다면 또 이런 수혜주 찾기에 나설 거고 그랬을 때는 KT 서브마린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선거, 공약 관련 수혜주로도 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한일해저 터널이 아니더라도 제주하고 이제 목포를 잇는 해저 터널 이 부분도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공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좀 다른 쪽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요새 뭐냐면 지하화 한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지하화. 뭘 지하화 하냐면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을 땅으로 이제 지하로 다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가 있는 자리에 건설을 하겠다. 주택이나 이런 것들 건설하고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경부선 지하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하화. 경전철 지하화. 뭐 이런 이야기가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또는 녹지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약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뭔가 역시나 KT 서브마린이 하나의 수혜주로서 또 엮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가능성. 어차피 테마주니까. 그런 거는 테마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래에 엮거나 저래에 엮거나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여기서 응축됐던 힘이 그런 이제 하나의 공약을 발판 삼아서 모멘텀 삼아서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 이 KT 서브마린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보시면 상방입니다. 5일선이 살아있고요. 1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제 돌파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돌파를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내일 내일 모레 언제든지 재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 5일선과 11선 특히나 11선이 종가상으로 이탈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이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1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아 이번에 좀 실패하고 좀 쉬면서 재차 또 힘을 모아서 흐름들을 만들어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이 언제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압니까? 세력들은 알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이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단기적인 좀 대응 자리로 봅니다. 뭐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상단 6200원에서 6400원 자리를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는 이런 대응의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 보이는 대로 거기서 목표가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가는 것이고 반대로 나머지가 뭐 5일선이나 11선이 깨져서 꺾인다. 그러면 뭐 나머지도 대응을 해서 가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위치는 뭔가 신규매수나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 흐름들이 가느냐 아니면 꺾여서 내려오느냐를 아직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차피 이 종목이 수급적으로 외인들 기관들 수급받아서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기에는 시총이 작죠. 모아가기는 시총이 좀 작기 때문에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종목은 딱히 뭐 수급에서 큰 포인트를 찾기도 어렵고 기술적인 흐름에서 이제 좀 의존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동안의 역배열 흐름이 또 정배열로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전체적인 방향성도 일단은 상방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6천원대 이 자리를 좀 돌파, 종가상으로 좀 돌파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흐름 속에서 탄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워낙에 이 종목이 또 과거에 이렇게 끼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끼가 또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KT 서브마린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도 상세히 밑에 댓글로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게 됩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으셔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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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